오쿠어드. 어색한, 불편한. 오쿠어드. 자, 옷이 커도 왠지 안 어울려 보이고 어색해 보이죠? 그리고 옷이 커도 이렇게 활동하려고 해도 불편해요. 그래서 옷이 커도 오쿠어드.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오쿠어드. 어색한, 불편한. 자, 스웨이. 흔들리다, 흔들림. 수웨이. 물길이라는 얘기예요. 물길, 수웨이. 물길이 파도에 막 흔들리잖아요. 스웨이. 스웨이. 파도에 흔들리다, 흔들림. 물길이 막 흔들리다, 흔들림. 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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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음이 entrepreneur. 강사가 여기 있고요. entrepreneur. 알겠죠? 사업가, 기업가라는 뜻입니다. 자, 안 뚫어지면은 이걸 풀어 넣어 하면서 홈쇼핑에서 광고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업가이고 기업가예요. 뚫어뻥 사업가예요. 안 뚫어 풀어 넣어. entrepren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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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업가, 기업가입니다. 안 뚫어지면 풀어서 넣어. entrepreneur. 사업가, 기업가. 자, manipulate. 교묘히, 부정하게, 조정하다. 뭐 다루다라는 뜻이에요. manipulate니까 money를 돈을 갖다가 퓰레이트. 풀하게 냈다. 가득 냈다. 돈을 가득 주면서 뒷조사 좀 부탁해요. 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교묘하게, 부정하게 조정하고 있어요. 사람을. 조정하다, 다루다예요. 그래서 manipulate. 돈을 풀 내가지고 조정하다, 다루다. manipulate. 조정하다, 다루다입니다. 자, human. 인도적인. 원래 human에서 왔겠죠? 인간. 그렇죠? 그래서 인간다운 해가지고 인도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헷갈리기 쉬워요. 나중에. 인간, 인간의 인간 같은인가? 인도적인인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휴, 메인, 휴. 올무에 메어있는 고라니를 살려줄 정도로 인도적인. 이렇게 해서 구별하세요. 휴, 메인. 인도적인. 휴, 메인. 인도적인. 자, attribute. 뭐뭐 탓으로 돌리다. 어? 맨날 꼴찌했던 이 친구가 서울대학에 붙었어요. 어쭈리, 붙었어? attribute. 어쭈리, 어쭈리, 붙었어? 너 참 운이 좋았구나. 운 탓으로 돌리겠죠? 그래서 어쭈리, 니가 붙었다고 운 참 좋았구나. 운 탓으로 돌리다요. 뭐뭐 탓으로 돌리다. 어쭈리, but. 뭐뭐 탓으로 돌리다. 자, 토우, 끌다, 견인. 흙, 토자 생각하고요. 소우자 생각하세요. 토우, 흙에서 소가 뭐 하겠어요? 쟁기를 끌어당기고 있겠죠? 그래서 소가 이렇게 끌어당긴다 생각하세요, 쟁기를. 그래서 토우, 흙에서 소가 토우, 끌다, 견인이에요. 토우, 끌다, 견인. 자, compartment. 진칸이나 칸막이 한 객실을 뜻해요. 큰 파트, 큰 부분이 많다. 자, 기차를 탔더니 큰 부분이 많아요. 비어있는 부분이. 그래서 진칸이 많구나. 자, 또는 칸막이 한 열차 객실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칸막이 한 그 객실을 뜻합니다. 큰 부분이 많다. 큰 비어있는 칸들이 많다. 진칸이나 칸막이 객실이에요. compartment. 진칸, 칸막이 객실. 자, regime. 정권 통치. 내가, 내, 이 나라를, 짐이 직접 통치할 거다. 내, 이, 짐이, 내가 이 나라를, 짐이 통치할 거야. 정권을 줄 거야. regime. 통치. 정권이에요. regime. 통치. 정권. 자, clarity. 명료, 명확, 맑음이에요. 자, clarity. 그러니까 클레러. 레러를 이 글자라고 보세요. 클레러. 큰 글자가 튀어요. 멀리서 봐도 튈 정도로 명료하고 명확하게 큰 글씨로 써놔가지고 명료, 명확하고 막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클레러티. 명료, 명확, 그리고 맑음이란 뜻이에요. 원래 이 클레어가 클리어를 뜻하는 어근이에요. 사실은. 비슷하죠? 약간. 그래서 클레러티. 클레러티. 큰 글자가 튈 정도로 아, 참. 글자가 명료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맑음이란 뜻이 있어요. 자, 복습. awkward. 옷이 커도 왠지 어색하고 좀 불편하죠? 어색한, 불편한. sway. 물길이 어때요? 물길이. 흔들리다 파도에. 그죠? 흔들리다. 흔들림. 자, 발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entrepreneur. 안 뚫어지면 이거 풀어 넣어보세요. 하는 기업가, 사업가죠? 자, manipulate. money. 돈을 풀. 가득. 네이트. 내가지고 이 사람한테 돈을 내서 뒷조사시켰죠? 그래서 교묘히. 부정하게 사람을 이렇게 조정하다. 다루다. 이런 뜻이죠. 자, humane. 휴만에서 온 것이죠? 근데, 휴. 매여있는 고라니를 살려줄 정도로 인도적인. 자, attribute. attribute. 붙었어. 니가 서울대. 운이 참 좋았구나. 운. 탓으로 돌렸죠? 뭐뭐 탓으로 돌리다. 자, toe. 흑토자. 소우자 생각해서 흙에서 소가 끌다. 견인이죠? 그 다음에, compartment. 큰 파트가 많다. 큰 파트가 많다. 큰 부분 부분 비어있는 칸이 많다 해가지고 빈 칸 또는 칸막이 객실이라고 했어요. 자, regime. 내 이 나라를 지니 통치 정권이죠. 자, clarity. 커다란 레터가 1 플러스 1 할인. 뭐 이렇게 큰 글, 큰 레러가 튀었어요. 자, 글씨가 어떻단 얘기야? 명료, 명확, 그리고 맑음. 자, 테스트. awkward. 어색한, 불편한. sway. 흔들리다, 흔들림. entrepreneur. 기업가, 사업가. manipulate. 교묘히 부정하게. 조정하다, 다루다. humane. 인도적인. attribute. 뭐 뭐 탓으로 돌리다. toe. 끌다 견인. compartment. 짐 칸이나 칸막이 객실. regime. 통치 정권. clarity. clarity. 명료, 명확, 맑음.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도 되죠? 여한님. 여보세요? lurYo. 여보세요?